Q. 감자옵니다. 감자조심 네, 이제 가도 돼요. 겹치면. 네, 천천히 갈게요. 아직 안 겹쳤어요. 아직 아직? 어, 오케이. 아, 또 이거 그거 됐네. 진짜, 잠깐만요. 아직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기다려, 기다려. 퀴즈 오른쪽으로 도착합니다. 겹치다, 오케이. 갈게요. 지금. 회오리 와요. 버렸습니다. 네. 쏴세요. 하나, 둘, 셋. 썸바, 썸바, 썸바. 네, 쏴습니다. 번개 조심. 번개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나이스, 까끗. 나이스, 나이스. 아, 나 이것도 하나 까끗네. 저 개팍 집중해서 아예 안 깎이겠습니. 소위칭 한 번 해주고. 입장 30초. 잘하시고요. 건가? 잠재룡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간 차고는 조심하시고. 이제 꽃떠요. 내려옵니다, 브라운서. 저거 세월이랑 같이 감대랑 같이 와요 의지 쓰실 분이요 의지 쓰시고 네 또 번개 준비 가운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떨어진 준비에요 네 보소 효과야. 오케이, 다행이다. 추가적으로 피해가. 다음, 번개 대비. 프리즈 3. 프리즈 3. 번개볼 준비. 사하인가요? 왼쪽, 왼쪽. 혹시 헤더 가능한가요? 네, 썼어요. 그렇다면 최대한 쩔어둬야 돼. 옙. 보러 바꿨고. 오케이, 시드링 온. 이거 보러고치 넘어오기 전에 넘어가시죠, 여러분.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아직 안 남았어요. 나이스, 무난무난하다. 아직 슬로우 없습니다. 네, 슬로우 저도 없고요. 일단 다가올 때 어그로핑퐁 한번. 조심하세요. 불러옵니다. 다 싸웠어요. 네. 네, 제가 앞에서 좀 어그로 끌어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프리드 유혹. 네, 프리드 유혹 확인. 그럼 프리드 분들이 앞으로 와서 어그로 끌어주세요. 네. 한 발 프레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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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갈까, 네. 앞으로 갈까, 네. 네, 다. 쏠게요. 쏘았어요. 네. 그때 갑니다. 어, 팀 잘 잡았다. 그래. 이번에 왼쪽에 한 번 더 바로 빠져나갈 준비. 아니면 오른쪽에서 버틸 준비. 빠져나가실 분들 빠져나가시고. 왼쪽에 발판 한번 볼게요. 큰 발판 있어요, 여러분들. 빠져나가실 분들 빠져나가시고. 위기 조심하세요. 네. 갑니다. 이제 곧. 무조기, 무조기. 무조기. 무조기, 무조기. 무조기, 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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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쑤. 다음 패턴 여러분들, 0초부터 보세요, 0초. 약간 좀 빠져나올게요. 빠져나올게요. 빠져나올게요 여러분들. 어, 조심, 조심. 이거. 파운틴으로 뻗었다가 빠져나오든가 해야 될 거 같아요. 저 슬로 있어요, 지금. OK. 어 제발 오 제발 0초부터 봅니다 네 반 넘어올 때 가실게요 이제 왼쪽에 큰 발판 왼쪽에 큰 발판이네 오케오케 우리쪽 오실게요 네 홀리 감자 네 갈게요 오실게요 편이 없겠습니다 네 미교 조심 미교 조심 이럴 때 좀 애매하네 발판 이제 또 찾으러 가야되 여러분들 이번 발판 0초부터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다시 빠져나갈게요 네 슬로어 아직 없으시죠? 잘 걸어둘까요? 일단 그특이 로드 무적기 무적기 무적기요 유니랑 네 좋습니다 사이를 50초에 넘어갈게요 50초 50초 고라운서 고어 놓아요 다음 트리 슬로우를 지금 걸어놓을게요 편지를 넣으시고 왼쪽 발판이나 확인하고 올게요 왼쪽에 발판 아직 없습니다 왼쪽에 발판 없다 손을 왼쪽으로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발판 확인하고 올게요 발판 이상한 발판 있어요 좀만한 발판 50분 오세요 호라운 사고입니다 귀절고술 나갈 준비는 한번 해야 돼요 오른쪽에 큰 발판 생겼어요 왼쪽에는 바운드 쌓은 거 있어요 약간 끌어당겼다가 오른쪽 끝에서 이제 넘어가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극대가능이잖아들 오른쪽에 설치기 있나 확인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 발판 생겼다 호텔터 갈게요 호텔터 수리차 맞으시면 수리차 무적요 섬에서 차단합니다 네 오른쪽 가실게요 이제 다음 패턴 20초부터 보세요 여러분들 좀만히 터뜨려 차단합니다 조금 더 끌어당겨주세요 지금 네 조금 더 끌어당겨주시고 오른쪽에 발판 있습니다 오케이 차단이 좋은 문제 다 돼가요 네 방어막 거의 다 깎았고 지금은 이제 오케이 프리드 풀렸죠? 프리드 풀렸죠? 네 이제 쓸게요 네 쐈어요 오케이 휘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먼저 떨어져요 슬로우 걸어놨어요 지금 보조키 보조키 그 다음 패션 20초 지금 슬로우에다가 제가 지금 무적으로 어그로 끌어놓고 있어요 20초부터 보세요 네 리치 계속 유지해 드릴게요 보라옵니다 세월이 너 같지 저 잠깐 뒤로 빠져나가야 돼요 네 뒤로 잠깐 빠져나왔어요 돌진할거에요 파운틴 조심 왼쪽으로 좀 뺄게요 조금만 네 여기 큰 발판 있어요 큰 발판 있나요? 오케이 보라옵도 떨어졌어요 들 좀 넣다 갈게요 프리드 쓸게요 네 프리드 돌리세요 어 조심해 무적기 비교 피하시고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에 있으면 탄다 이거 나이스 다음 패턴 0초부터 보실게요 여러분들 왼쪽 약간 빠져나오죠 네 어 조심조심 파괴받지 마세요 구석에 빠져나오죠 구석에 빠져나오죠 구석에 빠져나오죠 구석에 빠져나오죠 0초부터 오고고고 넘어갈게요 왼쪽에 작은 발판 네 작은 발판 네 이번엔 다음 보라옵서까지 한번 빠져나갈까요? 다음 대툴이 가능할까요? 다음 대툴이 가능할까요? 다 다음 다다음 다다음일 것 같다 다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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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한번 리필 할 수 있으면 하고 0초부터 0초부터 잠깐만 발판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오른쪽에 큰 발판 하나 생겼어요 좀 끌어당기나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조 조심조심 운속 어 여기 있었다 와 다행이다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어요 어 너무 여기 있다 큰 발판 생겼나요? 오케이 오케이 무조기 무조기 나이스 다음번에는 가능 네 다음배털 50초부터 가실게요 여러분들 오른쪽 평딜하러 한번 넘어갈까요? 이제 슬로우 있어서 슬로우 있어서 넘어올게요 파운틴 되면 파운틴 좀 더 가고 있어요 조심조심조심 페어리더 다음번에는 가능해요 오케이 보라 넘어오고 나서 왼쪽으로 한번 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따가 저희도 극딜 넣어야 돼가지고 네 네 다음 극딜이에요 그냥 이번에도 0초부터 피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네 오른쪽 발판으로 오 왼쪽에 큰발판 오 왼쪽에 큰발판 이제 비교 왼쪽에 큰발판 왼쪽에 큰발판이 있대요 여러분들 소요 빠져나갈게요 이제 빠져나갔다가 오케이 이거 이제 왼쪽에서 빠졌다가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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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딜 스매셔 모을게요 네 확인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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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링 13초 네 가능합니다 다음 패턴 이제 50초부터 보실게요 여러분들 네 이번엔 좀 더 많이 끌어당길 거예요 오 오 힐 넘어오실게요 힐 좀 잠시만요 고맙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오케이 굿굿 굿 두 획 받았어요 네 50초부터 보십니다 쓸샵 빠지시면 쓸샵 쓰시고 조심 자 넘어오게 넘어오게 좀 더 넘어오면 그냥 바로 싸지 껴버리죠 오 전투 분석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전투 분석 여유가 없습니다 와 너무 아픈데 극딜 나중에 될 것 같아요 지금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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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케 오오오 프리드 돌리시고 네 프리드 돌릴게요 프리드 오야야 야야 오오 오오야 솔샷 빠지신 분들 쓰세요 이따가 그 debido 췄 아 물약 쿨 도 너무 길고 모두 특 우와아 우와아 이래서 죽구나 피격이 그대로 바뀌네 다들 될 때 말씀해주세요 스매셔에 같이 갈게요 20초 펀딩 아 안보여 펀딩 방어막은 나름 깰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스매셔 차징 중이에요 네 와 뒤였다 캡시라는 사업에 조심하시고 쏠 때 말씀 그때 같이 넣을게요 5 아 지금 5인가요? 오케이 5 프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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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쏠게요 오케이 쏘 쓰시오 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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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아파 오 딜 잘 들어간다 오 생각보다 잘 들어가는데 최대한 넣고 있어요 지금 요거 아 죽였다 여기서 30분 동안 버티면서 딜하면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빨리 살아나야 되나요? 어떡합니까? 천천히 살아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5대카 남았습니다. 오 그래도 비숍으로 분당 1조는 넣는 것 같아요. 오 굿굿굿. 아니. 스위미트 사용하시고. 아니. 어.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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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 다음 극대 때 맞춰서 저도 극대기 넣을게요. 일단 생각보다 할만해. 어. 생각보다 할만해. 왼쪽 가고 싶은데. 나만 어려운 건가. 오른쪽 구석에서 하세요. 오른쪽 구석에서 여러분들. 버티세요 버티세요. 어. 어. 비친. 와. 3살 당했다. 아 요것도 흰색과 검은색 맞으면 데카 두 개 깎이 놓은군요. 네. 그래서 검은색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흰색을 맞아야 돼. 할만한데? 할만 키만 합니까? 예. 차징 될 때 말씀해주세요. 지금. 아 근데 무서워서 차징을 해야겠네 아 공수겠죠 막 공수먹으면 체력을 못먹으니까 무섭고 막 아 그냥 일부러 주웠어요 일부러 가야지 차징하다가 까인거 아니죠? 여기 또 약간 스매셔 좀 의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매셔가 생각보다 딜 나와서 일단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아 슬로우 보여 다음 근능 끝나고 제가 스매셔 해볼게요 네네네 30초니까 제가 지금 분당 3조정도 라인어는 편은 아닌거 아니에요 아 저도 공급마디 한번 켜봤어요 저도 지금 한 30조정도로 저도 30조 가까이 지금 한 30조정도 조용하게 네네네 여기서도 계속 맥땜이 떠가지고 일단은 구급감이 필요합니다 잘 resolu 3팩을 적응하니깐 그래도 잠깐만 너무 많이 온다 다 돼~~ 갔어요? 살아남은 사람 많이 없는 겁니까 지금 저 3명 아 3명이래 3개 아 이거 가능성이에요 저도 3개 남았습니다 아 거짓거리 하다 여기다 노후님 방송 봐요 들어오셨으면 할만한거 같은데 인원이 주로 들었을때도 어느정도 딜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극딜 타임 때 말씀해주세요 다 극딜 올 때 말씀 좀 해주세요 프리드 돌리면 돌리시고 아 극딜 타임 맞출 수 있으니까 아마 다음 권명 때 될거에요 저는 극딜 쪽 2분 정도 2분 오케이 그냥 쓰고나서 코코볼 다 그냥 쓰고 계시다가 3개만 채워 놓으시면 돼요 오! 아 다른걸 잘 쓰고요 오케이 걷는? 제발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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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언제나 아아 프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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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형태 가시나요 형태 네네 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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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반피 남았고 마이 데카드 2개뿐이야 오 개 아파 개 아파 두개 남으셨어요 먼채님 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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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총 다 아 네 정확히 세개죠 동그라미 중앙에 있으니까 오케이 동그라미 준비 바로 탈게요 쏠 싫대 말씀 지금 쏠게요 ok 하나 둘 셋 끝딜 오오 exhausting 아 accurate 컴마가 나 아무 것도 못하게하고 있어요 지금 상패보다 쉴 거 같다 오오오 오오오 뭐하는거야 오오오 이거 뭐 어떻게 끝까지 해보는 것 같다 일단은 개패까지 넘겨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다 익스케줄 만큼 익스케줄 클리어는 천명님 오셨을 때? 그거로? 네 아 클리어 안 하는겁니까 다음에 바로 가나야 돼 오오오 오오 40조 42조 저 44조 저는 17조 가파 때문에 엄청 많은 지금 5인 살아나면서 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5인인가요? 네 5인 맞나요? 저 살아있어요 일단 저도 살아있습니다 아 오케오케 나머지 아 5인 딜 오케 깰 때 나하고 없이 다 깨면 좋으니까 딱 7필까지 까고 보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릿 See 어 깨끗이 먼치님이 되게 잘 버텨시네요 처음 오셨는데 역시 정리 근데 멀치님이 되게 잘 버텨시네요 처음 오셨는데 어 아 그렇습니깐 아니 별로 그렇게 패턴이 좋은건가 패턴은 다 똑같아요 어 죽었다 루머님 막테카 저 네 막테카 저도 마지막입니다 저 두개 저 두개 정말 마지막 경험을 쌓은게 진짜 엄청나게 크다 오우 아파 엄청 아파 천명님 살아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죽었어요 어 천명님 아 오케이 할만한가요 은활도 4페이지 마지막이다 아 이거 감좀 잡았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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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그래도 반테일포가 있어서 나름 편한거 같습니다 제로는 팬텀도 할만한거 같아요 네네네 권능도 좀 넉넉하게 주고 오 명장버프 다시 들어왔다 하하하하 리필해야겠네 아 쓸샵 안 쓰고 있었네 쓸샵 스크린말 리필해야겠네 워 우와와와와와 어 와 건망하지나 1시간 보스긴 이유가 있다 이거 와 시버분 남았구나 한 시간 걸리는데요? 한 시간? 이거 진짜 딱 하면 다 되겠.. 되겠.. 네 검색 오케이 준비할게요 끝딜 이상한 거 했다 아 이거 진짜 안 됐다 막 피해 아아 갔다 댔다 아아 가만히 있으면 살았는데 아아 갔다 댔네 갔다 댔어 아아 가셨어요? 가셨어요? 아 근데 저 죽었습니다 아 이제 진짜 죽음을 경험하셨나요 이제? 아 나 진짜 죽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아 오우 야야야야